오늘 부산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환자가 365명이 됐습니다. 2명의 추가 확진 환자는 모두 362번 환자의 접촉자인데, 이 환자는 부산진구의 한 음식점 직원으로 인근의 대중목욕탕을 매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부산시는 이 환자가 근무하는 음식점과 대중 목욕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9월 5일 이후 음식점을 다녀갔거나, 또 7일 이후 해당 목욕탕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보건소 상담을 당부했습니다. 오늘 5명의 환자가 새로 퇴원하면서 부산의 입원 환자는 50명으로 줄었습니다.